5. 대구시가 혁신도시 중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이행실적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가 혁신도시 중압발전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이행실적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3년 만에 다시 기관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후 1년 동안 홍준표 시장은 혁신도시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관심이 올해 한국지능정보와지능원 데이터통합혁신센터 교소와 대구안의대 혁신융합캠퍼스, 기공, 외연구실용화센터 개소라는 굵직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시는 외형적 성장과 함께 혁신도시와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비롯한 제2빙상장, 제2수목원 조성 등으로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지역 내 저소득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각가구, 다세대주택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반기 매입을 접수합니다. 이번 모집은 원활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호별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가구, 다세대주택 중 사업 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매입합니다. 이는 다양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며 최장 20년을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대구시 전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신청접수기간은 8월 1일에서 9월 15일까지며, 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로 가능합니다. 매입 절차는 신청접수된 주택에 대해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상위평점 순으로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2개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로 금액을 산정합니다. 2개 공인 감정평가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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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